수영아 수영아 이어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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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시죠? 우리 집 강아지? 우리 집 강아지가 왜 학교 다녔지? 저 여기 학교 다녀요 닮았어요 수민 언니가 얘랑 닮았대요 이어폰 너무 입만 웃고 있는 거 아냐? 아니 아까보단 나 운명도 같은데 아니야 어? 괜찮은데? 여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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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요 태양 언니도 뒤따라 하고 있습니다 얼른 오세요 직 직 저 윤희랑 짝꿍이에요 또 짝꿍이니? 그러게 야 너 나 카만 좋아해 너가 내 자전거에 붙은 거야 이 녀석아 내가 먼저 왔어 셀프캠 가져가세요 셀프캠 가져가세요 셀프캠 가져가 셀프캠 가져가 셀프캠 아멘